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기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 보시고 전세계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이민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현재의 복수국적자이신 분들 아마도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시청을 하시면서 어디에 계시건 여러분의 삶에 혹시 만족하시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또 삶의 라이프스타일, 또 가족과의 교육문제 혹시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역이민, 한국으로 돌아가는 생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부 통계에 의한다면 4명 중 1명은 한국에 가서 살아올까? 라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방문도 해보고 또 내가 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을 하고도 있습니다. 최근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휴가철을 또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을 다녀오시죠. 저의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서도 2주, 3주, 길게는 3개월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냥 다녀오기는 좋다, 왔다 갔다 하기는 좋다, 내가 사는 곳이 고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한국으로의 역이민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혹시 성공한 사람, 경제적으로 윤택해서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리타일, 은퇴를 한 다음에 한국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만 연상이 되고 있으신 않으신가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이민생활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던 이민생활을 하고 있다가 실패와 또 파산이라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살고 있던 제2의 고향을 등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윤택하지 못해서 그리고 언어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를 하면서 그냥 내가 이제 마지막 묻힐 땅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조금이라도 지인들이 있는 땅에 가서 최저의 생활과 내 하루의 일과를 보내면서 그냥 지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전세계의 사람들이 4명 중에 1명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역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국에서 이 복수국적을 받는 부분에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역이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받고 있는 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텍스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메디케이드, 메디칼, 메디케일 이라는 부분으로 명칭이 되고 있는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유럽이나 또 아시아 국가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러한 최저 혜택, 정부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 이용은 할인되지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외국인, 복수국적을 하시는 분들도 시민권자를 외국에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한인 포함이 되겠죠.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이죠. 최근에 와서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65세라는 부분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나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치표에 관한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항공요금이 10%, 여객선의 운임은 20%, KTX, 새마을호 등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되기는 합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고공, 능원 및 미술관은 거의 대부분이 무료이죠. 또한 국립 및 국립국악원, 그러한 것은 50% 및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한 법인이 설립한 공연장은 대부분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 쪽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4월달 초부터 제가 방송을 여러 설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한국을 들어가셔도 제외 동포 또 해외 외국인들은 6개월 이상이 입국한 날짜부터 지나야지만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문제 때문에 신분증, 아이디 카드까지 가지고 병원을 가야지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서비스는 두 번에 한해서 7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보장 오늘의 주제이니까요. 기초연금의 경우는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되고 소득하위 40%는 추가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는 개념이죠.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로서는 통신비,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계시는 스마트폰, 전화기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치매, 뇌졸증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간호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돌보험이 즉 요양보호사의 개념으로 해서 서포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면재 및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서 분양우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우선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서 분양우선권 및 임대주택우선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많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외국을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나쁜 시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외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조차도 때때로는 서로가 질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때로 그것을 조용히 남들한테 말 안 하고 왜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이고 그것이 평범하고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용히 계시면서 받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먼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건 똑똑해서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바보같이 몰라서 못 받는다는 듯 자랑삼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죠. 직접세, 간접세 여러 현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을 재원으로 65세 소득하위 70%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30년 사시며 살다가 성공을 하신 분들 그리고 실패를 하신 분들 중에서 복수국적을 선택을 하실 텐데 문제는 해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세금보고를 계속해서 하시거나 혹은 일부 감춰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수국적을 선택을 하셔서 사시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해외의 재산에 대한 신고를 안 하는 게 문제죠. 또한 한미협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해외에 가지고 계시는 이러한 분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상세하게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 내 세금을 내지 않은 분들이 기초연금 수령 나이가 되는 거죠. 65세 이상이 되니까. 그러면서 재산은 해외에 있고 주민등록들 한국에 하고 있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수령도 당연히 가능하죠.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규정상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한국 내에서 한 달 이상 체류를 하게 되면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 출국 시에는 연속에서 60일 이상 기초연금을 중단하고 재입국 시에는 기초연금을 다시 재지급을 합니다. 90일 이상 즉 3개월 이상이 경과를 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일시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일부 한인들은 만 65세가 된 이후에 한국에서 매달 30만원 이상씩의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자산가이죠. 돈이 많다고 떵떵거리면서 럭셔리카를 끌고 다니시고 100만 달러 이상이 되는 집을 소유하고 또한 현금을 집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는 보유 재산이 없습니다. 통계상으로 또 서면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등 생기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 한국의 복지서비스들이 한국에서의 시스템 허점이 아니고요. 한국과 미국과 해외라는 관계성에서의 시스템 허점을 보이면서 일부 복수국적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표현상으로는 악용을 하고 있어서 국세가 나간다. 복수국적자들이 부정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복지서비스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조사가 한국 내의 재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지금 현재 복수국적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서의 복수국적자들은 한국의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원에 의한 자료에 따른다면 5천 명이 한 회의에 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수국적자로서 등록이 돼서 기초연금, 이 단어는 좀 잘 들어두세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이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러한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령의 퍼센트로 봤을 때 전체 복수국적자의 퍼센트에서 25% 정도가 즉 4분의 1, 4명 중에 한 명꼴로는 이러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인 자격인 사람이 이것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내는 수많은 세금으로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죠.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대기업도 있을 수 있고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직장인들이 내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서 자판을 하시면서 혹은 가게가 없이 걸어 다니시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도 내는 세금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즉 나보다도 못 사는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내는 세금 속에 나는 내가 그 사람들보다 10배, 100배를 더 잘 살아도 이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나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중간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시죠. 이것은 초극빈자들이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낮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급여라는 명목 하나, 의료급여라는 게 두 번째고요, 주거급여라는 게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라는 등의 네 번째 등의 생활비와 생활비에 대한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합니다. 즉, 이것은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면서 매년 중위소득이 바뀌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선정이 되기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네 가지 총 분야에서 기초생활수급, 즉 최저의 생활도 안 되는 사람들의 진행이 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명이 사는 경우와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오인, 육인까지 사는 분포를 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과 2024년에 만약 부부가 사는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최고 176만원부터 작게는 100만원 돈을 받고 있고요, 1인 가구에서는 최고 103만원 정도에서 최저 71만원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헷갈리지 마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입니다. 최저, 극빈자인 생활에서 발행을 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한 단계가 좀 높은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선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받는 내용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 즉 하우스에 들어오는 패밀리의 전체 임금액에 대한 소득액에 대한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좀 내용은 비슷하죠, 사실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극빈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65세 이상이 되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도의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2024년 선정기준으로서 단독가구일 때는 213만원 이하일 때, 부부 기준으로서는 340만 8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좀 되셨죠?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미국에서 해외에서 떵떵거리면서 돈을 쌓아두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에 와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왜 세금 안 내? 한국에 나가서 물건을 해도 10%의 부가세를 내고 있는데, 내가 한국에 나가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도 그 안에는 세금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고정으로 뛰어나가는 세금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많은 거죠. 이것을 해외에서 이러한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또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재산이 많은 일부 복수국적자들의 정신적으로 도덕적인 부분에서 몇 십억씩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여러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에 대한 법령이 안 나와서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영주권자 등 제외국민은 지역가입자로서 등록이 됩니다. 평균보험료라는 걸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균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이 부분에 일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요금이 틀리죠. 내는 건강보험료가 틀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근거해서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자이시면서 한국의 재산보고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부분은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달 월 보험료를 만원 이하를 내는 세대가 70만 4869세대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의 지역가입자의 9.3%가 된다고 하는데요. 가장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는 매달 2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런 돈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복지시스템,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분명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의 복지수급 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고 있습니다. 왜? 시스템의 문제들 때문에. 국적법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모든 혜택에 대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만큼 별도로 통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지금 시스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작년 2023년 기초연금지급액, 기초연금, 아까 말씀드린 기초수급이 아니라 기초연금액 기준으로서는 단독가구입자는 평균 32만 3천원을 받고요. 부부일 때는 51만 7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서는 단독일 때는 33만 4천원, 부부일 때는 53만 4천 4444원을 받습니다. 제외 동포, 즉 복수국적자를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 문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나 복수국적 제도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알고 있다는 이 내용 한인이 2011년 이후에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총 2만 4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에 25.2%에 해당하는 5천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5천 명이 포함되시는 분들이 계실 듯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의식주라고 합니다. 의식주. 그 의식주가 정말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서비스나 이 프로그램들을 받으셔야 되겠죠. 한국에서 복수국적을 선택하셔서 제2의 인생으로 역의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돈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의식주 중에서 주가 해결이 돼 있고, 의복, 옷을 그렇게까지 많이 사서 마음껏 입는 나이가 아닌 70세 정도가 되어간다면 중요한 것은 식입니다. 못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그들을 위한 혜택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이민자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권해봅니다. 오늘 영상 내용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생각하는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뉴욕해달의 히스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를 줘 전직하게 말해줄게 지실만을 보여줄게 너를 깨워줄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의 채널을 의미해 우리의 작은 목소리 전하자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그의 david에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